Q. 가오의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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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와디 갑 거시리 안녕하세요. 가오입니다. 네, 이태원 클라스 시작 제 노래가 태국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무반주로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저는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나마 불러드렸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제 정규앨범 파이어벅스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뵐 수 있게 됐는데 타이틀곡 라인나우라는 곡이에요. 그 노래는 좀 여러분들에게 희망? 또는 뭔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곡이고 파이어벅스 정규앨범 수록곡들도 정말 많고 12곡이나 수록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저의 가오의 개인적인 생각들?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녹여서 만든 앨범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태국 팬 여러분들 장랑쿤 쿤 유나이 또 찬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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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